아, 밥이네요. 보통 이제 아내들이 아기들을 키우면서 힘들어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독밥 휴가를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이제 안 나와요. 이럴 거예요. 저는 이제 아기 나오자마자 작년 12월에 낳았는데 그때 이제 출산 육아 쓰고 남은 휴가 다 쓰고 그다음에 육아 휴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남자한테 뭐 육아하거나 그런 걸 묻지 않으니까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고가라던가 뭐 진급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. 근데 어쩔 수 없죠.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회사를 쉬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진급을 할 거냐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라도 진급을 할 거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가정을 택한 거죠. 선생님, 선생님. 그러니까 이 과자나 과일로 이렇게 유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입을 벌릴 때 속이 이렇게 지워놓는 거죠. 아이고, 신났어. 물, 물. 아이고, 여보세요. 잘 가세요. 여기도 있네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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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라는 역할도 그렇고 이거를 해야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사실 뭐 돈은 나중에 또 모으면 되니까 근데 아기 키우는 거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나중에 뭐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아기한테도 미안할 것 같아요. 돈은 누가 뭐냐. 뭐 이런 얘기하죠. 근데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데 이게 3개월 한 120만 정도 나오고 지금 90만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새 직구가 살 수가 없거든요. 그 누군가는 또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 까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. 들지 들지. 들지. 봐. 내가 더 크지. 아기랑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좀 유대감이 생겨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. 다른 동료분들은 이제 일하느라 아기 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추억을 만들지 못하지 않을까요. 몇 대 무서워? 몇 대 넘기자. 뭐라고? 잠깐! 장훈 나야? 아 도망가자. 토끼네. 왜? 지겨졌어? 저희가 사실 아기가 예뻐서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놓잖아요. 근데 찍어놓는 거 엄청 많은데 다시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. 아기 키우는 일은 저희 일이다 보니까 하면서도 저희가 추억도 내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팀워크도 생겨 가족들끼리 그게 좋습니다. 나 혼자는 못했겠구나. 정말 육아라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. 이런 걸 느껴요.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웃으면서 되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올 수 있었지 않나 좋습니다. 아이가 없으면 회사에서 국가의 시간을 보내주기 때문에 육아휴직 덕분에 정말 아이 덕분에 1년의 시간을 꽉 태워서 일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. 아교를 특별하지 않도록 일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